그러면은 니가 우리를 한번 리드하면서 한번 해봐봐 리드랑? 되게... 니 전의 본전이지 뭐, 너는 그렇죠, 당연히 못하는 거죠 그럼, 본전이니까 편하게 한번 해봐 어떤 스타일인가 한번 우리가 보게 자, 시작! 잠시만, 잠시만 녹화 들어갑니다! 아, 그래? 아, 예열을 시키는 거야? 예열을 시키는 거야? 우리 다 게스트야 게스트야, 오케이, 게스트야 임시완의 인생술집 아, 그러면 돼, 어 임시완의 인생술집 임시완의 인생술집 진짜, 행전 처음 해본다, 정말? 어 하하하하하하 주인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시완의 인생! 그, 그 뭐하네? 인생... 너 아까 재석이 형이 맞는다며 재석이 맞는 거 같은데 잠시만, 잠시만요 그 전에 상황은 해야지, 녹화 전에 만난 거야 아, 시원씨 반가워 아, 진심인데 아,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어떻게, 마이크 지금 테스트 되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편하게 합시다. 편하게, 편하게. 자, 하이! 하이! 자! 신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 생술집! 되게 편하게 보시죠. 인 생술집! 생술집! 자, 오늘 정말 모시기 어려운 귀하신 분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신동엽 씨! 네, 안녕하세요. 신동엽입니다. 네, 이분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항상 얘기가 빨개요. 항상 얘기를 하시는 게 좀 이런 느낌? 네, 그렇죠. 항상 이런 느낌, 정말 유명한데. 네, 이렇게 유명하시죠. 근데 이 빨감이 불쾌한 빨감이 아니라 한 번 듣고 나면 중독이 돼서 계속 듣고 싶은데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이런 느낌의 빨간색. 그런 빨간색의 대명상, 신동엽 씨입니다. 네, 소개는 일단 해두고 두 번째, 정말 오시기 귀하신 분. 그리고 또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죠. 탁재훈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 죄송한데 그냥 연기만 하면 안 돼요? 연기 진짜 참 좋던데. 어차피, 어차피 저 2% 다시 안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MC인데 안 나오는데. 진짜 소개도 안 했는데. 한 번 마지막 기다리고 있으니까 소개를 해주실까요? 진짜. 진짜 떨린다. 김준현 씨 모셨습니다. 아, 사실 왜 앞에 이렇게 수식 어구나 이런 게 왜 없어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아, 왜 그랬어? 나 이만큼 포장해주려고 그랬는데. 이런 거 버텨야 돼. 이런 거 버텨야 돼. 이런 거 버텨야 돼. 그럼 이런 게 수없이 많은 건데. 이렇게 공격할 텐데. 공격하는 걸 이겨내야죠. 아, 그래도. 그래도. 재밌네요. 그냥, 그냥. 이걸로 만족하는 걸로. 여기가 만족하는 걸로. 어, 욕심이 있네. 어렵네요. 근데 이제 이런 욕심보다는 당분간 연기에 좀 집중해. 알겠습니다. 연기. 연기로. 이건 작품이 안 들어올 것 같아. 살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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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롯데.